한번 나가볼까요? 네, 나가보시죠. 이거 진짜 찐이다, 이거 찐이야, 이거.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. 뭐, 뭐죠? 어디가 일품이죠? 어디, 누가. 넓긴다, 혹시. 아, 근데. 더 넓어져야 되는데. 더 넓어져. 너무 넓어서 좀 지루하네요. 예? 진짜 넓다. 형님, 여기 팔 하나 올린 다음에 그냥 자연 만끽하는 거예요. 하우디비쥬럽 이런 노래 부르면서. 이런 거 부르면서 즐기는 거예요, 테라스. 신경은 해주세요. 내 사랑해. 내 사랑해. 아무도 모르겠어요,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세상도 양보하노. 나그거지. 저기 뭐,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, 형님. 딱 좋네. 넓다, 진짜 넓다. 진짜 넓어요. 형, 한번 길이 한번 재보시죠. 제가 저 끝으로 한번 가볼 테니까, 야, 이 길이가 또 기대되네. 거기 계셔봐. 어, 그렇지. 와, 형 안 보여. 형 얼굴이 안 보여, 지금. 오늘 저거 많이 쓰시네. 야, 나왔어요. 몇 미터예요? 16미터예요. 16미터예요. 16미터요? 와, 테라스가 16미터. 와, 7미터 길다. 너무 길어. 저기서 밥 먹다가 뭐 하나 가지러 오다가, 이거 다 체력이 소모된다고요. 그래서 저 밥 맛있게 먹는 거예요. 이 집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집의 이름은요. 테둘하입니다. 테둘하가 뭐예요? 테라스 둘레길 하우스. 테라스로 둘레길이 났다고? 저희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, 16미터가. 오른쪽 가시죠? 둘러져 있다니까요. 아, 진짜. 아, 정말 놀라워요. 정말 놀라워요. 오, 또 있네. 화하네요. 너무 화하네. 저 정도면 근데 좋은 거예요. 좋긴 좋은데. 이거 뭐야, 이거 옵션이에요? 옵션이에요. 자, 저희도 기본 옵션입니다. 테이블, 의자, 다 옵션이고요. 저기 나 또 이다, 또 나면서. 여기 의자도 옵션입니다. 해먹도 옵션입니다. 야, 그리고 여기서 여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박 한 쪽 할래 뭐 이렇게 하고. 아이들은 여기서 막 그냥 신나게 뛰어놀고. 뛰어놀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난간 다 막아놨잖아요.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, 이게. 여기 그냥 일가족이 모여가지고 형님. 밤새송 락카라차 부르면서 놀 수 있는 곳이에요, 여기가. 그래, 테라스를 이렇게 꾸며야겠구나. 잘했어요, 테라스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